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 장덕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고혈압 바로알기, 구제로는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이란 이렇습니다. 심장을 펌프라고 보고요. 혈관을 파이프라고 보게 되면 심장에서 열심히 혈액을 짜주죠. 그리고 그 혈액이 전신을 통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심장에서 이렇게 짜주게 되는데요. 이런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면 압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걸 고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비교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뻥 뚫린 도로가 있고 이렇게 꽉 막힌 도로가 있고 이런 꽉 막힌 도로를 고혈압인 상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옛날 자료로인데요. 로즈벨트 대통령이죠.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주역들이었던 세 분입니다. 윈스턴, 처칠, 로즈벨트, 그리고 스탈린 이렇게 모여서 얄타에서 회담을 했었는데 참 아름스럽게 세 분 다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셨죠. 루즈벨트는 1945년도에 뇌출혈, 처칠은 1965년도 뇌경색, 스탈린은 1953년도 뇌출혈로 이렇게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혈압을 보게 되면요. 1935년도에 보면 수축기 혈압이 150이 채 안 됐었는데 계속 관리가 안 되게 되고요. 1945년도에 이르게 되기에는 혈압이 200을 넘어가는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얄타의 다음 쯤에는 250 가까이 이렇게 되겠고요. 사망 시점에는 혈압이 300을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의 자연건가를 보면 이렇게 발생률은 30대 이후부터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사망 시점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심혈관계 질환은 세계적으로 사망의 가장 주요 원인이 되게 되는데 가장 많은 게 허혈성 심질환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뇌경색, 뇌혈관 질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암을 제외하고서 가장 높은 사망 질환이 되게 되겠는데요. 암을 제외하면 남성 같은 경우는 심장 질환이 2위, 뇌질환이 4위, 여성분 같은 경우는 심장 질환이 2위, 뇌혈관 질환이 3위로 각각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 되겠는데 고혈압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고혈압을 가장 잘 관리해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을 유병률 같은 경우는 20세 이상 성인 남자에서 약 30% 정도가 고혈압이 있고요. 고혈압을 알고 있는 분들은 약 67%, 그 중에 63% 정도가 치료받고 계시고 약 47%만 조절이 되고 있어서 두 명 중에 한 명은 고혈압이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을 언제 치료해야 되느냐.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많아지는데 언제부터 치료해야 되면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나누어서 치료 시점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혈압 분류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시면 국내 기준으로 고혈압 1기는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59를 고혈압 1기 또는 확장기 혈압이 90에서 99 고혈압 2기는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이 100 이상인 경우를 2기 고혈압이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약물 치료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혈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고혈압 같은 경우는 140에서 90 노인 같은 경우는 140에서 90 만약에 당뇨병이 있고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130에서 80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130에서 80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130에서 80 만성코파병이 있으면서 알보민 요가 있으면 130에서 80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는 140에 90이지만 심장 질환이 있거나 심장 질환에 대한 고위험군 또는 심장 질환이 있으면서 알보민 요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130에서 80을 목표혈압으로 두고서 이렇게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혈압 평균인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축기 혈압은 올라가고요. 이완기 혈압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양상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고혈압의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흔히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고혈압이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90에서 95%가 본태성 고혈압이고요. 2차성 고혈압이 5에서 10%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본태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 원인을 알 수가 없으며 대개 집안 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가장 영향이 크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연분을 과다 섭취한다. 즉 음식을 짜게 먹는다. 또는 음주나 흡연 그리고 운동 부족이고 비만이나 스트레스 추이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2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본태성 고혈압이랑 대비가 되는 개념인데 고혈압의 원인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신장이나 내분비내과 또는 심혈관 쪽 신경계통의 질환이 원인이 돼서 이런 경우는 해당 질환을 치료를 하게 되면 고혈압이 사라지는 형태의 고혈압을 얘기를 하고 말합니다. 고혈압의 유형을 보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고혈압과 정상혈압이 있고요. 감염 고혈압과 배기 고혈압이 있습니다. 감염 고혈압과 배기 고혈압이 뭐냐면 감염 고혈압은 평상시에는 고혈압인데 병원에 오면 정상으로 측정되는 부분은 감염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배기 고혈압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정상 혈압인데 병원만 오면 혈압이 높게 측정되는 것을 배기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배기 고혈압 같은 경우는 약 15%가 고혈압 환자 중 여기 해당이 되고요. 진료실 혈압기를 기준으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의 21.3%가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여성과 낮은 비만도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5년 이내 단기적인 임상 경과는 비교적 양호하고요. 장기적인 관찰 결과 고혈압으로 진행하거나 심리혈관 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경과관찰 또는 생활유법을 권고하고 있고요. 대사 이상이 동반되거나 무증상 장기 손상을 동반한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 고혈압도 역시 고혈압 환자의 약 15% 정도고요. 진료실 혈압을 기준으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의 35.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 고령, 흡연, 고혈압 약의 개수, 공보결단과 이렇게 관련이 있고요. 지속성 고혈압과 예우가 유사하며 싱근 손상 같은 무증상 장기 손상 비율이 높다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 혈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혈압을 어떻게 측정할 건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혈압을 측정해 오라고 하죠. 그러면 언제 측정해야 되냐면 아침에는 깨어나자마자보다는 깨어나고 조금 시간을 지내서 1시간 이내에 약 먹기 전에 소변을 보고 나서 한 1, 2분 안정 후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혈압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1, 2분 안정 후에 측정을 해서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측정을 해서 혈압은 한 번 한 번 재는 거에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게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면 한 번 혈압이 높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는 게 내 혈압 상태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측정하는 게 좋고요. 같은 자세에서 측정을 하고 두통이나 어지럼이 있는 상태라면 그때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과연 혈압 상승이나 혈압 저하에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에 혈압이 높아서 두통이 발생을 한다면 혈압 약을 조절해야 될 거고요. 반대로 혈압 약이 너무 세서 어지럼증이 발생한다면 혈압 약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는 상태에는 그때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측정하는 팔은 한쪽 팔로 정해주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혈관 상태에 따라서 좌측 우측의 혈압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팔로 측정을 하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요즘은 수은혈압계가 많이 사라지는 추세여서 전자식 자동혈압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전자식 자동혈압계의 문제점은 정확성이 수은혈압계에 비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은 수은혈압계와 압력포증계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팔목이나 손가락에서 측정하는 혈압계는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이걸 말고서 정확하게 팔목, 손목이 아닌 팔에 잴 수 있는 혈압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활동혈압의 측정입니다. 활동혈압이 뭐냐면 환자분들이 고혈압으로 의심된다고 많이 오세요. 그러면 24시간 혈압을 측정을 해보는 거죠. 낮에는 30분 간격으로 밤에는 1시간 간격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언제 이렇게 하냐. 배기 고혈압이 의심된다.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 치료에 반응이 없다. 간헐적으로 혈압이 높다. 임신 시 고혈압. 혈압이 불안정하다. 또는 자유신경 장애가 있을 때 또는 위험평가를 위해 정확한 혈압 측정이 요구될 때 혈압 치료 효과를 정확하게 판정을 할 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초진 시에는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혈압이라고 의심돼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한 번 또는 두 번 혈압을 측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혈압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한 거기 때문에 활동혈압을 측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고혈압 약에 반응을 안 할 때 정말로 약에 효과가 없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혈압의 측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측정 방법에 따른 고혈압의 진단 기준데 조금 다릅니다. 병원에 오시면 혈압이 140에서 90 이상이면 고혈압. 24시간 활동혈압에서는 하루 평균이 130에서 80, 주간의 경우는 130에서 85, 밤의 경우는 120에서 70이고요. 그리고 가정혈압, 집에서 재는 것은 135에 85 이상을 고혈압 기준으로 보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140에 90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낮게 이렇게 고혈압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혈압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다는 거죠.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으로는 고혈압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고혈압의 치료는 목적은 첫 번째, 혈압이 치료할 정도로 높은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진료실 혈압 측정이나 이런 활동혈압 측정, 가정혈압 측정이 있고요. 합병증이 발생하였는가도 중요한 치료의 기준이 되게 되겠습니다. 고혈압과 합병증은 좀 여러 가지고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협심증, 심근경색, 또는 심부전 같은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졸증, 뇌출혈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 그 외에도 신경화증, 심부전, 신동맥혁작증, 안구뇌출혈, 시력소실 같은 안과성 질환, 또 말초혈관 질환이나 박리성 대동맥류 같은 혈관 질환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급사, 악성고혈압, 어지럼증, 발기부전 등의 이러한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합병증의 기저는 두 가지고요. 혈압 압력 효과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동맥경화성 합병증이 되겠죠. 고혈압 이외에도 다른 요인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어져도 병변을 확실하게 치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동맥경화성 합병증 같은 경우는 흡연이라든가 이상지질혈증, 당뇨, 비만, 운동부족이 함께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성 막막증이고요. 이거는 눈의 이상인데 정상적인 눈이고요. 고혈압성 막막증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유두부종, 막막중시성 폐쇄, 이렇게 눈 안쪽이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 경우 시력감태나 혹은 실명 등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으로는 이 심비대, 심장이 두꺼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협심증, 심장혈관이 막히는 것, 그리고 심근경색, 갑자기 심장혈관이 폐쇄되는 경우를 심근경색이라고 하고, 그 외에 돌연사, 심장의 수축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도, 이러한 합병증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졸중과 뇌출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심장혈관 말고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질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증상으로는 안면마비가 온다든가, 한쪽을 움직일 수 없다든가, 말이 잘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걷거나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이룰 수가 있고요. 어지럼증 증상이나 갑자기 발생하는 매우 심한 두통을 주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합병증으로 신경화증, 심부전이죠. 그래서 심부전이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이렇게 혈액투석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리혈관 질환 위험인자와 무증상, 장기 손상 등 이렇게 위험인자들이 있는데요. 심리혈관 위험인자 같은 경우는 나이 같은 경우 남자는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의 조기 심리혈 질환의 가족력, 남자는 55세 비만, 여자는 65세 비만, 흡연, 비만은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거나 복부 비만으로 복부 둘레가 남자는 90cm, 여자는 80cm, 이상 지질혈증으로 총 콜레스테롤이 220 이상, LDL 콜레스테롤이 150 이상, HDL 콜레스테롤이 42만, 중성지방이 200 이상인 경우 공부결당 장애로 공부결당이 100에서 126 사이거나 내당량 장애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무증상, 장기 손상 및 심리혈관 질환을 보시면 뇌 같은 경우는 뇌졸증, 일과성 허혈 발작, 혈관성 침해, 심장 같은 경우는 좌심실비대, 협심증, 신근경색, 심부증이 해당되게 되겠고 콩팥 같은 경우는 미세알보민요, 단백요, 만성콩마병,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죽상동맥 경화반, 대동맥 질환, 말초혈관 질환 등이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눈 같은 경우 막막에 3, 4단계 고혈협성 막막증이 해당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합병증이 생기는지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정기적인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단백요 같은 경우는 소변검사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소변의 색깔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흑갈색으로 보이는 경우는 소변에 피가 섞여 있는 경우에 이렇게 흑갈색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경우는 소변에 피가 조금 섞인 상태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비누 거품을 풀어놓은 것처럼 거품이 심한 상태를 단백요라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소변검사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맑은 노란색이 정상적인 소변 상태고 옅은 노란색 같은 경우는 몸에서 수분 섭취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그냥 추측일 뿐이고요. 정확하게 보려면 소변검사에서 단백요가 나오는지 아니면 혈류가 섞여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변검사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십장의 합병증을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심전도나 심장촌파 검사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정확하게 보려면 심전도보다는 심장촌파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혈관 합병증 검사로는 맥파 전달 속도 측정을 해야 하고 발목 상환지수로 말초혈관, 즉 다리혈관이 막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수측기 혈압과 이한기 혈압이 이렇게 보이는데 젊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약간 나이가 드신 분이 있죠. 그럼 젊은 사람의 혈관은 혈관이 약간 탄력이 있어 보이고요. 나이 드신 분의 혈관은 약간 탄력이 떨어져 보이는데 이 탄력 때문에 수측기와 이완기 혈압의 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측기와 이한기 혈압의 차가 젊은 사람은 크게 나아지 않고요. 혈관이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압력 차가 높지 않아도 혈액이 잘 흐르기 때문에 수측기와 이한기 혈압 차이가 높지가 않은데 탄력이 떨어진 혈관 같은 경우는 혈액이 끝까지 가려면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측기랑 이한기 혈압 차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수측기 혈압 120에 80으로 이한기 혈압이 약 40에 차이가 나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수측기 혈압 160, 이한기 혈압 70으로 이렇게 약 수측기와 이한기 혈압의 차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 합병증 검사로는 이렇게 심장혈관 CT를 찍어서 심장혈관이 막혀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저 검사로 아까 말씀드렸던 막막병증이 진행되어 있는지 초음파로 경동맥이 내경이 좁아져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뇌혈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CT나 MRI로 혈관이 좁아져 있는지와 내경색이 와 있는지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의 검사는 이렇게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심전도 검사, 소변 검사, 혈액 검사로서 혈색소나 칼륨, 콩팥 기능, 요산 수치, 콜레스테롤 검사, 엑스레이, 촬영, 알보민요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당뇨 검사라든가 심장 초음파 검사, 경동맥 초음파 검사, 발목, 위팔, 혈압지수 지적이나 맥파 전달 속도, 안저 검사나 24시간 단백뇨 또는 활동혈압, 가중혈압들을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검사를 하자고 하면 무증상, 장기 손상에 대한 뇌, 심장, 콩팥, 혈관 검사, 그리고 2차성 고혈압의 진단을 위한 검사들을 이렇게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44.5%에서 이미 합병증이 시작을 하고 있다는 이런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좌심실부대, 심장의 좌측 심장의 두께가 두꺼워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제 컬티드 인티마 메디아 싱니스트라고 해서 경동맥의 혈관벽이 두꺼워져 있다. 플라스마 크레아틴 레벨, 콩팥에서 콩팥 기능을 측정하는 크레아틴 레벨이 상승되어 있다. 마이크로 알부민 유리아, 그리고 미세 알부민 유리아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파악한 건데요. 고혈압이 있었을 때, 물론 고혈압이 늦게 진단됐을 수도 있고요. 고혈압이 생기기 전부터 진단될 수도 있고, 고혈압 환자에서 합병증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병증이 생긴 고혈압 환자는 혈압 조절이 더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LVH라고 써져 있는 게 좌심실비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들은 좌심실이 정상적인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심비대가 있는 환자의 혈압 조절율이 지금 15.4%, 21.8%에 낮게 조절되고 있어서 이미 합병증이 발생된 환자는 혈압 조절이 더 잘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합병증이 있는 고혈압 환자에서 중증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심비대 또는 신장 손상이 있는 환자, 그리고 심비대와 신장 손상이 둘 다 있는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보게 되면 3.12배로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에서 또 더 중증한 심장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장 질환들이 발생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혈압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고요. 대사증후군 환자의 40%에서 관찰되며 여자는 30%에서 관찰됩니다. 그래서 저 HDL 콜레스텔 중 다음으로 흔하게 되고요. 2001년 및 2005년 국민건강영향조사 자료에서 대사증후의 유방률은 고혈압 전 단계 및 고혈압 환자에서 26.2%, 53.3%로 일반 인구에 비해서 현저히 높게 됩니다. 대사장애는 정상혈압에서는 고혈압으로 진행하는 데 관여한 중요한 인자이며 생활요법의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보면 약 30% 정도에 이렇게 해당을 하게 되고요. 대사증후군을 뭐냐고 이렇게 정의를 하냐면 당뇨병, 고혈압, 비만, 동맥경화,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사증후군을 심혈관계 질환의 고위험군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부 미만이고요. 남자는 90cm 허리둘레, 여자는 허리둘레 80cm, 중성지방이 150cm 이상, HDL 콜레스톨의 남자 같은 경우는 40cm 미만, 여성분 같은 경우는 50cm 미만, 혈압은 130cm에 85cm 이상, 혈당이 100cm 이상인 경우를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는 심혈관 사망률이 일반적인 군에 비해서 약 2.8배 증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세 가지 이상이 해당하는 경우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혈관 사망률이 2.8배 증가하는 것처럼 조절이 필요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 특별한 증상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증상이 있어서 조절을 한다기보다는 건강검진이나 본인이 자가진단을 하셔서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것들은 혈압도 그렇고 혈당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약을 먹어서 조절하는 방법 또는 운동이나 체중 조절을 통해서 조절하는 방법 등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의 치료, 일반적으로는 약을 먹는 게 되게 되겠는데요. 고혈압 강화의 이점은 치료하지 않을 때 사망률이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부전 50%, 뇌졸증 33%, 10에서 15%는 심부전 사망이 되게 되겠고요. 혈압을 잘 조절하면 뇌졸증 발생률이 35에서 40% 감소, 신근경색증은 20에서 25% 감소, 심부전은 약 50% 감소를 하게 됩니다. 생활습건에서도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체중 감소, 표준 체중을 유지할 때 10kg당 체중을 10kg 감량했을 때 5에서 20mm 원큐리 대시 식사라고 안티하이퍼텐시브 다이어트를 얘기를 하는데 야채, 과일, 저지방, 우유, 총지방, 포화지방 섭취 감소로 식사만으로도 8에서 14 정도, 연분 제한으로 1일에 소금을 6g 이하로 먹었을 때 2에서 8 정도 유산소 운동으로 속보로 1일에서 30분 이상, 1일 30분 이상 걸었을 때 4에서 9 술은 남자는 1일 2잔 이하, 여자나 저체중 같은 건 1잔 이하였을 때 약 2에서 4 정도로 생활습관으로도 혈압이 조절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요 이런 걸 보여드리면 아 나 생활습관으로 조절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점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생활습관으로 혈압을 줄이고 싶어 그런데요 병원에 오시면 일반적으로는 혈압이 경계치는 아니십니다 대부분 160에 100 이런 식으로 오시게 되시는데요 이거를 당장에 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된다고 봅니다 체중을 이렇게 잘 뺄 수가 있을까요? 역시 어렵겠죠 약을 드시면서 생활습관을 개선을 하시는 게 맞고요 약을 드시면서 생활습관이 개선이 되게 되시면 생각보다 혈압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혈압약을 감량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약을 두 알을 먹었다가 한 알로 한 알에서 반 알로 그리고 조절이 잘 되는 경우는 중단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걸 잘 못 하세요 사실 체중 10kg 빼는 게 쉽지는 않고요 이러한 식사 식단을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복용하시면서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에 혈압약을 줄이시는 게 가장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혈압의 약물 육법이고요 고혈압의 약물에 의한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는 주로 혈압강화 효과로 되어 있고 특정 약제가 더 우월하다는 증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효제, 베타 차단제, 칼슘기량제, 에이스니부터 등 모두 1차 약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환자마다 중요한 약들이 따로 있고 환자의 상황이 따로 있고 부작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약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혈압이 이렇게 위험한데 치료하지 않을까? 라고 보면요 첫 번째로는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혈압이 높아도 아무 불편한 증상이 없어서가 가장 흔한 원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혈압약을 한 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일생동안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늦게 하고 싶다 또는 너무 바빠서 병원에 올 수가 힘들다 단기간 치료를 정상 혈압으로 돌아오면 치료가 끝나고 완치가 된다 혈압약을 복용하면 기운이 떨어지는 것 같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약을 중단을 했다 등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고혈압이라는 것은 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혈압이 높은 상태를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혈압이 높은 상태가 발생하는 이유가 만성적인 이유인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내 컨디션 조화나 아니면 다른 질환에 의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죠 혈압은 평생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꼭 드셔야 되는 분은 꼭 드셔야 되고요 약을 드시지 않아도 조절이 된다면 꼭 약을 먹을 필요도 없겠죠 혈압약을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약을 먹어서 조절이 잘 되고 나중에 내가 생활습관을 잘 조절을 해서 혈압 조절이 약을 안 먹어도 조절이 된다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고혈압으로 오셨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서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는 약을 끊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런 경우는 혈압약을 쭉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도 고혈압으로 오시게 되는데 대부분은 비만이 좀 심하시고요 생활습관에 운동을 거의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체중을 빼고 하면 조절이 됩니다 그럼 약을 안 드셔도 괜찮은 상태가 될 건데 대부분 그걸 지켜주시지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은 약을 먹어야 된다 라기보다는 꼭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생활습관이나 여건으로 조절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약을 드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타났던 연구 결과인데요 스프린트 트라이얼이라는 연구입니다 14,692명을 대상으로 해서 9,360을 혈압을 좀 더 강하게 치료한 군하고요 일반적인 약물 치료를 한 군하고 두 가지 군으로 나누는데요 양쪽을 보시면 일반적인 치료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136이었고 강하게 치료를 했을 때 121.4까지 줄여봤습니다 혈압을 좀 더 많이 감량시켰던 환자군이 좋았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강하게 혈압을 조절했던 군은 이런 문제 발생 것 수가 1.65였고요 평균적으로 조절했던 군은 2.19였습니다 사실은 좀 더 강하게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좀 더 이런 심혈관 합병증에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밝혀졌던 거고요 사실 혈압을 이렇게 강하게 조절하면 부작용이 더 심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는 38.3% 대 37.1%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해질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았으면요 크게 저혈압 발생 비율이나 어지럼증 이런 것들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요 고혈압은 완치가 아니라 조절을 하는 병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야 되는데 병원에 매번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위험인자도 항상 같이 치료해야 되고 합병증 검사는 1년 한 번 정도는 하셔서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요 혈압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고 정말로 내가 고혈압이 아니어서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면 병원에서 상의해서 그렇게 중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오해들 제가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혈압은 나이가 들면서 상승하는데 일종의 노화 현상은 아닌가 60세 이상인 사람의 절반이 고혈압이라는 것은 나머지 절반은 고혈압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나이를 먹음과 동시에 혈압이 상승한 것을 막는 것이 결국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는 게 맞습니다 혈압은 나이가 들면서 상승하는 게 맞고요 그 비율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혈관이 오래간 사용되게 되면서 이러한 떨어진 탄력성 그리고 이러한 동맥경화 증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조절해야 되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두 번째는 혈압약은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는가 네 맞습니다 혈압약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중 감량, 식사 조절, 그리고 운동 이런 것들 지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꼭 약을 복용하시면서 조절을 하셔야 나중에 좋은 결과로 이렇게 혈압약도 줄이고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소아 및 청소년기 고혈압, 2차성 고혈압, 비만, 생활습관, 가중력 등등등 여러 가지 그것들을 고려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젊었을 때 고혈압도 병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고혈압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젊었을 때 고혈압 같은 경우는 사실 원인만 개선을 해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기고혈압도 치료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병원만 오면 혈압이 높게 측정되시는 분들을 배기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진료실만 오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혈압도 막 올라가고 맥박스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을 많은데 사실은 배기고혈압 같은 경우는 당장 고혈압이라기보다는 고혈압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체크는 필요합니다 배기고혈압인 분들이 약을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진짜 고혈압이 됐을 때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